잘 안잡히네. 잡혔다. 이따 이 양반 좀 말빡세겠다. 상대는 2451점. 2451점 테란입니다. 이 양반은. 이 양반은 좀 말빡세겠는데? 자,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상대는 2451점 테란이에요. S등급 테란이고요. 2451점 S등급 테란 상대로 일꾼 1킬당 3,000원. 그 다음에 승리 미션 5만원 미션.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아시겠죠? 상대 전적은 48, 26회. 어마 무시한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테란입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2451점 테란이에요. 가보도록 할게요. 승패무관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미션이. 승패무관 1킬당. 일꾼 1킬당 3,000원. 정신 빠져들어갑니다. 한번 여러마리 토끼를 잡을수록 가볼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도랑 치고, 가죄 잡고. 꼭 먹고, 알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꾼 1킬당 3,000원. 맵은 실피드. 3인용 맵이에요.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빡세게, 진템부리면서 빡세게는 안 할거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유있게 절게임으로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너무 이렇게 이기려는 마음이 너무 강해져요. 그런 욕든 욕심이 있더라도, 게임은 오히려 더 안 풀리거든. 최대한 가볍게. 그쵸? 몸에 힘을 좀 살짝 빼고, 가보도록 할게요. 일꾼 잡는 대신 전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51점짜리 테란 상대로. 자, 코어는 일단 올라갈거에요. 최대한 몸에 힘을 빼고, 릴렉스 해주면서, 즐긴다는 마인드로. 자, 14개를 꽂아줍니다. 진인사, 100천명의 마인드로 갑니다. 맞나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대해서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브라운 사업도 한번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느정도, 무난한 태클을 가면서, 일꾼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유연하게. 열행. 자, 그러고 저금도 찍어주고요. 안녕하세요. 오? 아, 누구? 어허? 자, 살짝 빼주고. 자, 살짝 빼주고요. 잠만, 또 팩인가? 벙크 받고 또 팩? 난 처음에 못마르다 난 처음에 못마르다 난 처음에 못마르다 아니겠지? 설마? 간혹가다가 펑크받고 토핑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간혹가다가 설마 이번판에 그럴 리 없어 그쵸? 이게 진실일 리 없어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 커맨드부터 체크를 해야 할 것 같다 커맨이 많네 자 일단 맥스 꽂아줍니다잉 он 그러면 서로 Duke 올라갑니다 엉 자 바로 납고자 죽어예요 자 그러면서 게이트 하나 늘려줍니다 응 자 그러면서 저거에요 되게 탄탄하게 게임을 하네요 상대가 뭔가 멀티타임도 좋고 확실히 점수대가 2450점 1점짜리 테라니니까 느낌이 다르긴 다르네 억울하다 억울하다 자 일단 바로 셔틀 들어가보여 느낌 좀 다르긴 달라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서 타이밍으로지 내용을 좀 할게요 자 리버플로우 리버플로우, 플로우, 키키 프로핀 놓고자줍니다 바로 타미노시 들어오십니다 이 악마는 진짜로 바로 타미노시 들어오십니다 이 악마는 바로 그냥 투팩트로 박을 수 있어요 3탱크같은걸로 맞죠? 저도 소비치고 싶니다 어 은근히 말린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 뭔가 상대가 나를 좀 혹시 보고있을거같아요 약간 두려운 느낌으로 되게 경직되어 있긴 하다 어 하하하하 자 자 그러면서 오른쪽 서리로 브레스밀러, 까르쿠마까지 살짝 올라갑니다 자 리버 one more time to get up 오 자 출발하도록 할께요 자 그러면서 라쿠는 내리까지 가만하바 들어갑니다 오 쉐이클럽포 야들 오 오 오 오 자 견제할수있는곳있나요? 한마디만 잡자 자 자 한차로 먹었구요 자 그러면 샘플으로 가입을 살짝 올라갑니다 자 멕스 하나 올라가서 그래요 일단은 자 숙소 조금 됐습니다 현재 음 오 오 일꾼을 죽일 수 있는 그 공간이 약간 좀 여의치 않긴 하네요 솔직하게 어 아 제발 제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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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웨이 클럽 빼롤롤롤롤빵 난다 에노 구 뚜야 뚜 아니 이거는 조금 아닌데요 우리가 맞죠? 이건 좀 단단히 들어 버릴 것 같은데요 자 일꾼을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조금 벌치 아파지잖아요 오 오 쉑게라 비어 러브 홍삼 폴라인 러브 오 역시 발출합니다 감사드릴게요 영하 들려 토토 자 발을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아 일꾼을 줘야 되는데 자 발을 좀 들어갑니다 현재 한번 들어갈게요 일꾼 조금만 주면 안되나 혹시 제발 야 클럽렉션은 뭐냐 해놓냐 아이씨 아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뭐냐 야 이거 맞아? 야 뭐 이런 경우 다 있냐 호호 야 이거 야 이거 맞나요? 호호 야기야 바람둔다 일라일라 우연을 날려보자 쌈장 닮았고 오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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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Eminem 아 우연아 유명대 어 야씨 왜 HBO 안듭냐? 야 이게 말이냐 방고냐 에너냐 에너냐 오마이걸 5,6,7,8,7 에너로 1,000 에너로 추가 1,000 에너로 자 부탁드립니다 자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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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브영상 주거에요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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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들어갑니다 에너로 에너로 에너 바로당 오 오호 회전소 하여튼 조금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하올릴께요. 영아들 자, 그럼 셔틀 1도 하여튼 들어갑니다. 감사하올리구요. 또 포기만 좀 들어갑니다. 감사하올리구요. 자, 그러면서 로드쿠버 하나 들어갑니다. 감사하올릴께요. 영아들 조금만 더 줄여야되는데요. 맞나요? 이건 조금 맞아, 아니야. 누가 말좀 해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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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 아니 이게 맞는거야 이게? 5,6,7,8,9,7입니다 한번 살게요 영화 들려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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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벅크리 조금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올릴께요, 형들 자, 지금 살짝 빡수로 합니다. 안녕 게임이 조금만 더 늘려주는 에너, 오, 역시 발급주로 합니다. 감사하올릴께요, 형아 형아들 어, fas, c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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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 기르지는 에너, 마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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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ía토istä 그리고, 공개 principal,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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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조금만 들어갑니다. 여기 한번 다릴게요. 호호 호흡쪽으로 조금만 더 포밥 줄 수 있도록 하겠 어허허허허허허허스 호호 이거 클라크넥스나, 조주로 올 것 같은데 맞나요? 단단히 자, 그룹쪽으로 조항 붙여줍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5, 6, 7, 8, 6, 3. 어허우 어허우 여기까진가요? 열심히 봐라 여기까진가요? 조금이라도 죽여라 제발 한마리당 3천원입니다 맞나요 이거? 한마리 당 3천원이다 미쳤다 니가 영웅이다 니가 영웅이다 니가 영웅이라고 노오 노오오 아이아우 한마리만 아이아우 니가 영웅이다 고생 많으셨다 잠자 죽으라고! 의미하고 굿! 자, 그러면서 아직도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승님이 저도 말랑한 것 같다. 그렇죠? 제발 조금만 더 잡아줄까? 도망가지 말아! 도망가지 말라 말아라.. 아... 어? 잠시만요. 마지막 한 번 더 노력이 있습니다 맞나요 이거? 시원자도 마지막 한 번 더 노력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맞나요? 잠시만요 한번만 마지막으로 꿈과 희망을 다룬 응 호호호 오 어? 아 이 악만도 이 악만도 저격러였어 야 이게 뭐냐? 아니 안녕히 가야죠 안녕히 가야 야 이 악만도 내 미션을 모르나 혹시? 예? 야 저격러가 왜 이렇게 많냐? 야 말죽였다 야 잠시만 여러분들 야 이 악만도 저격러였어? 야 2451점도 저격러오면은 야 이거 나는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 내 미션을 모르나 본데? 나 생각보다 좀 죽였는데 지금? 아니 시작보다 난 거 알고 있었네 이 악마를 골 때려버리는데요 이거? 야 이 점수 때에서도 야 이 점수 때에서도 저격을 해? 한 번 살려보겠습니다 예시만 살려볼게요 일꾸랑 살려보겠습니다 일꾸랑 3,000원 미션이었고요 꽤 많은데 그래 뭔가 좀 쎄한 느낌이 있긴 하더라 그래 클라킹에서 찍을 때 살짝 느낌이 좀 쎄하긴 했는데 야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 거냐 기호야 진짜 1킬 아 잠시만 아까 전에 이거 본진에 왔었던 NCB 잡았구나 맞죠? 2킬이죠 맞죠? 본진에 들어왔고 잡았으니까 어 맞잖아 NCB하면 잡았네 총 2킬이다 어 이것도 좀 잡았나? 한 3마리정도 어 아 요거 한 6마리, 7마리, 6마리 잡았거든요 6, 7마리 잡았는데 6마리로 하겠습니다 어 현재까지 8킬 음 현재까지 8킬이에요 야 대기하고 있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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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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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킬 어 Stick은 잡았는데 요거 한 4,5킬 잡았거든요 4,5킬 잡았어요 어 요것도 낮춰가지고 어 13킬으로 하겠습니다 4킬으로 할게요 13킬 x10 야 이거 올 킬이네 요건 11킬 정도로 한 것 같거든 10,11킬 현재 23킬 이걸 좀 잡았나? 아 이거 못 잡았나? 설마 어? 야. 어? 아씨. 아아. 24. 확인내건만. 어어! 맞아. 야. 다. 야. 올킬. 올킬다. 올킬. 방금 올킬이에요. 방금. 다 죽었다. 어. 올킬인데. 아. 정확히 살릴 수는 없는데. 하아. 한. 8킬정도 한걸로 하겠습니다. 8킬정도. 오케이? 어. 8킬정도 한걸로 하고. 이정도 만족해야지. 상대 나를 알고 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든지 안주려고 했을거란 말이야. 노력 많이 했거든 상대도. 맞죠 여러분들? 상대도 노력 많이 했어. 지금. 36. 야. 얘가. 노다지네. 37. 38. 39. 하하하하. 40. 야. 따. 42. 야. 따. 얘가. 얘가. 노다지네. 어. 야. 야. 43까지. 야. 43. 야. 43까지. 마인 역대바까지. 43. 43. 43. 마지막. 허허. 허허. 오. 야. 46. 46. 48. 49. 다 앞에서 지금. 50킬. 내가. 제가 카운팅 한건만 최소수치로 52에요. 카운팅 한건만. 어. 최소수치로. 52인데. 50킬 잡은걸로 하겠습니다. 50킬 잡은걸로. 야. 뭐 이런게 다있냐. 하하하하. 시키우쿠. 아이고야. 행복한 하루님께서 도로 16만원 밀잖이.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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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님. 어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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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어. 잠시만요. 오줌 한번 싸우고 올게요. 여러분들. 어. 한 번 더 싸우고 올게요. 아유 아유. 한글자막 by 한효정